오늘의 전래동화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습니다 형 놀부는 나쁘고 흥부는 착했어요 놀부는 흥부를 내쫓았어요 가족들이 굶자 흥부는 놀부네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흥부에 대해 아프리 이리 따라서 놀고 이만 우리 깨끗이 좋은 상황을 주고 배고파요 배고파요 흥부하니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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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부 부인은 흥부를 때렸습니다 마땅 놀고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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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들이 집을 지었어요 잠깐만 빨리 제비가 어디에 제비야 얼른 나와 제비들이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제비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쳤어요 어퀴리 어퀴리 눈 안 닿았어요 다리 타고 다리 타고 왜 이리 따라 배고파요 아퀴리 아파요 제발 제발 오죠 아파요 아퀴리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어요 흥부 아쉬움이 레전드 고맙습니다 네 레전드 아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비는 고마워서 박씨를 갖다주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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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흥부는 박을 벗으려고 박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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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열심히 하네요 핑크 이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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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댓 그리스댓 흥부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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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룡이의 성분은 부자가 되었어요 소금의 부분이 고맙습니다 따라서.. 소문을 듣고 놀부는 흥분해지고 찾아왔대요. 우리 고객님의 자리지. 디스코 롤메이자, 디디. 놀부는 나빠요. 나빠, 빨리 나빠. 놀부에 거 안 드셔. 잘 안 드셔. 아, 아! 안 드셔. 롤브는 나빠요. 나빠, 빨리 나빠. 롤브 예뻐, 안 돼, 쉬워. 아, 아! 때리지 말라고. 롤브에게 빨리 때리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깨미와 알렉산드. 여기 알렉산드. 롤브에 뭐지? 롤브 페퍼. 롤브 페퍼. 롤브 페퍼. 더 크게. 제비 다리를 일부러 뿌려 두리려고 롤브는 박씨를 갖고 왔어요. 롤브가 박씨 갖고 온거야 지금. 그럼 나 뭐 해야돼? 롤브도 닭을 키우려고 하고 닭이 커지고 있어요. 바꿔줘. 롤브도 닭을 탔습니다. 롤브, 아, 호흡, 베, 라, 구. 닭을 깨고 있어요. 닭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다시 해주세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카메라를 보고 해주세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그래, 빨리 해. 박수에서 도깨비들이 나왔어요. 아, 그러다. 아, 그러다. 아, 그러다. 야, 때리는 거 없어 원래? 느낌이들인다면서 울부는 혼이 났습니다. 아, 이종그롱디. 울고있는 농구를 흥부가 도와주었어요. 흥부?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울고있는 농구를 울고있는 농구를 울고있는 농구를 울고있는 농구를 울고있는 농구를 놀마흥부는 계속 싸웁니다. 울고있는 농구를 흥부가 도와주어서 살 좋게 살게 되었대요. 지 fonds 요기 시만 눈물로 마지점 용 SARK 알려드